한국 사회에서 종국놀이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신흥미 황선 씨는 오늘 그동안의 언론들의 생태 그리고 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력에 흐르는 물줄기가 깨끗하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었다. 새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북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더라 라는 말이 어떻게 북한을 고무 찬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새 쌍둥이를 출산할 때 헤리콥터로 소송한다고 하는 그런 탈북자들조차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북한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각을 알리는 것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을 비롯한 종편 언론들은 우리가 진행한 토크 문화 콘서트를 종북 토크 콘서트 쇼라고 허위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느니 3대 세습을 찬양했다느니 심지어는 북한 통전부의 지령을 받았다느니 등 하지도 않은 말들을 조작하며 우리를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허위 보도는 우리뿐 아니라 콘서트 출연진과 주최 측 그리고 관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편 언론들의 허위 왜곡 보도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통일문화 행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초 허위 왜곡 보도를 한 TV조선 방송사와 뉴스세븐 출연진과 제작진 전원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와 반응률은 이미 어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허위 왜곡 언론 보도도 계속 취합하고 있으며 해당 언론사 및 관계자 모두 고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 대응을 넘어 통일 토크 콘서트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첫째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 언론사 그리고 공안기관, 대북정책 관련 정부 당국자를 우리의 통일 토크 콘서트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더불어 방송사 생중계를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는 유엔인권위, 엠네스티 등 국제기부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현 사태를 소환을 통해서 알릴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는 성별적으로 저어지는 것이니까 통일 토크 콘서트에도 표현의 자유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일 토크 콘서트가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동포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신흥미 황선 네 이어서 별도로 신흥미 씨의 별도 제안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리틀 앤젤스라는 공연단에 들어가서 국가사절단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선영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들의 그 공로를 치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만찬에 초대하시기도 했고 그런 만찬에 초대되어지면서 저희는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공연 기간 중에 모든 생활을 한심에 잇고서 아 내가 저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법찬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 참 설레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초청 만찬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의 현실을 보고 느끼고 또 제가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최고의 지금에 있어서 국가선영, 국의를 선영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통일 토크콘서트의 제안에 흔쾌히 의미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2002년에 방북 당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그때 느끼셨던 지금도 갖고 계시는 그 마음과 저희 마음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북한의 모습을 믿는 그대로 전해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향후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저는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동포로서 해외에 살고 계시는 우리 많은 동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민족의 화학,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가는 그것에 저희 해외 동포들도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기의 면담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정 대응 계획을 김종기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목입니다. 정부 콘서트라는 제목 최근 올 8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판결이긴 하지만 정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이라는 표현은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있는 표현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설치를 했고 그런 표현이 명예의 손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부터 서울, 한국판에서의 정부 콘서트 이런 표현 자체가 명예의 손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의 상대세습을 찬양했다. 또는 미국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총의 결의를 비하하고 도롱했다. 남한과 자본주의를 비하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예의 손이 되고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정시한 것이다. 정치면에서 그런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같은 피고소에 있는 상대로 해서 추가적인 고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어론사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 개인의 낙인을 찍는 치명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발언도 잘 가로막고 합리적인 소통과 토론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 도서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통일에 걸린돌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천부 자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9일, 10일, 11일에서 대구, 전북, 부산에서 토프 콘서트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셨던 열기처럼 직접 토프 콘서트 자리에 오셔서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생중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마치셔서 감사합니다.